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이틀 전 그 정신나간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거 어제 올리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새벽 1시 반이 넘어가는데 우리 다같이 혼미한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애초에 처음 글 작성할 때 혼동을 하게끔 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그 질문은 말이죠 첫번째 나는 언니한테 갚을 돈이 있다 두번째 돈을 갚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갚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세번째 누락 없이 확실히 주고자 통장거래 내역서를 뽑는다 네번째 언니한테 계산 후 알려주겠다고 고지를 하고 다섯번째 그랬는데 통장 내역을 왜 보냐고 나한테 따졌어요 아니 갚을 돈이 얼마인지 몰라서 계산하고 주려고 한다고 했는데도 됐고 내 기억 속에 생각나는 그 빌려준 돈만 갚아라 이러니까 나는 그럼 누군가는 손해보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싫다고 했고요 돈을 갚기 위해 금액 확인차 내역을 보는 게 잘못이냐 이거라고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괜히 제 딴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서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립을 쓰는 거라고요 그를 언니한테 보여주겠다고 했던 건 내가 돈을 덜 주거나 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니 나한테 돈을 빠짐없이 줄 건데 네가 지금 내 말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저보다는 여기 댓글로 조리있게 말을 해가지고 언니를 이해시켜줄 방법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일단 순서 자체가 돈을 갚은 뒤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방세 관리비 생활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지금 돈을 더 주냐 덜 주냐의 문제인 거고요 진짜 나 개빡치고 답답해서 글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전에 썼던 글은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리는 저는 정리를 해가며 쓴다고 썼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읽을 때 유의하세요 니들이 이전 글에 대한 답변은 뭐 언니 돈부터 갚아라 자매끼리 뭘 쳐 나누고 있냐 예전에 빌린 돈은 안 갖고 돈을 주려니까 아깝냐 네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 같네 언니한테 윗돈을 얹어주고 보내라 등등등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달리고 그나마 딱 한 분이 월세와 관리비는 언니가 있든 없든 네가 원래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언니가 생활비를 많이 냈으니 뭐 퉁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요 이 댓글이 제일 이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건 저의 계산법이 어디가 틀렸으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답변 도움을 얻고자 한 건데 글을 읽고 감정 주체를 못해가지고 비난만 쳐야 되니까 그런 거지같은 댓글만 있으니까 화가 난다 이거예요 언니와 제 사이는 자주 싸우는 탓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지만 저한테 언니는 엄마이자 친구 같은 존재고 언니 역시 제가 친구이자 동생인 관계로 언니와 제 사이에 대해 왈관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니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 요약을 해서 쓴 탓일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언니한테 빌린 돈 460만원 320이라 그러지 않았나 방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보내준 돈 이게 다 합쳐서 그런 건가 봅니다 이 부분은 통장 내역을 까봐야 정확히 알만지 알 수 있는 거고 언니 돈 빌려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언니에게 갚을 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언니한테 받거나 정산을 해야 할 돈은 1년치의 방세와 관리비 이 부분은 굳이 언니 통장 내역을 오픈하지 않아도 언니가 저한테 보낸 출금기록 저한테 입금기록으로 뜨니까 제금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제 여하튼 1월에 나간다고 하니까 정확히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몰라서 그동안 방세 관리비 입금해 준 내역들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장 내역을 보자는 건데 마치 제가 손해를 보기 싫어서 따지는 것처럼 이해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아니 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주냐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금됐다고 이거 알려주는 게 통장 내역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사람 머리로 그 많은 거래 내역 기억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자꾸 생활비 이야기를 하고 꺼내는데 그건 언니가 받겠다고 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요 제가 제 통장 내역을 본다고 하니까 나온 이야기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한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위에 언급한 제가 언니한테 줄 돈이 얼마인지 제가 정산받을 금액은 또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 주거나 혹은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뒤에 생활비를 언니가 더 많이 썼으니까 뭐 거기서 제가 좀 더 주든지 말든지 그건 차후에 나올 이야기고 제 질문하고는 별개라고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언니는 단순히 통장 내역을 보는 것만으로 따지고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돈을 나한테 정확히 얼마 줬는지를 모르니까 내역을 봐야 할 거 아니냐 이거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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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제가 왜 통장 내역을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냐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래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댓글 1번 아니 필요 없으니까 하지마 그냥 꺼져 걔 멍청한게 끝까지 지 혼자 똑똑한 척 오지네 어우 그지같아 역겨워 아니 뭐가 다 필요 없고 뭐가 똑똑한 척인데요 니가 뭐라는데요 2번 아이씨 또 왔네 이거 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빌린 돈부터 갚고 그런 뒤에 부족한 월세 공과금이 있으면 따로 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먹태하려고 퉁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라니까요 아니 계속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는다는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니들 여하튼 일단 과거에 320을 주고 현재 언니가 빵세와 관리비하라고 빌려준 돈은 위에 320을 갚은 뒤에 다시 계산하라는 말씀인거죠 와 이거 뭐야 빡대가리야? 일단 빌린 돈을 언니한테 주고 그 뒤에 계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니가 뭐 더 받든 덜 받든 3번 아니 총 460이라며 니가 빌린 460을 먼저 주고 시작하라고 그럼 되잖아 예 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기존 320이랑 같이 살면서 빌린 140 총 460을 갖고 그 후에 이야기하라는 말이잖아요 3번 생활비는 별개고 추후에 다시 따지면 된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글쓰니가 돈 빌린 건 은근슬쩍 월세 공과금 계산에 끼워쳐 넣으려고 하시네요 아니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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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도 더 이야기한 만큼 정확한 걸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일단 언니한테 빌린 돈부터 갚는게 순서라는 정확한 개선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단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댓글들을 왜 계속 무시하는거죠? 네 됐으니? 아니 제가 뭐 돈 빌린 걸 은근슬쩍 끼워 넣어요 지금 니가 이해를 잘못하신거 알고 있어요? 월세 공과금을 내라고 언니가 빌려준 돈이라고요 기존 320에 월세 공과금 명목으로 보내준게 자기가 살아서 방세를 냈다는게 아니고 저한테 빌려준거라고요 그럼 기존 320에 저 월세 관리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까지 주는게 맞는거죠 근데 뭘 내가 끼워 넣었다고 하는거에요 지금 4번 그냥 쓴이랑 언니는 같이 살면 안되는 존재였어 서로 이렇게 재고 재는데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느껴질 바엔 쓴이가 언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지 뭐 왜 살았어? 저도 원에서 같이 산건이 아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게 된거지만 그래도 2년동안 안좋은 일들만 있었던건 아니니까요 언니도 뭐 곧 나간다 하니까 더이상 싸울 이유는 없죠 5번 아니 빚부터 갚으라니까 뭔 계속 미친 소리를 나불나불라고 하고 있어 답장놔야? 아이씨 이분 또 글 안 읽고 댓글도 안 해? 글 다시 보고 오세요 6번 대충 퉁치면 된다는 댓글이 제일 감사하다는 말에서 쓴이의 거지같은 의도가 너무 많이 보여요 아니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된다면서 계속 퉁치라는 댓글이 왜 제일 도움이 됐다는 거죠? 미친건가? 그리고 쓴이 통장만 보고 계산하면 되는거지 언니 통장을 꼭 봐야 하는거 아니잖아 어? 그럼 니꺼 보고 계산해가지고 언니한테 돈 줘요 왜 자꾸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왜 이래요 이거? 니가 원하는 댓글이 돈 갚을 필요 없다 혹은 언니가 니한테 돈을 더 줘야 돼 왜 이런 댓글이 안 달려서 그래요 지금? 네 됐으니? 니가 말하는 그 댓글 몇 시 몇 분에 누가 단 댓글인데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퉁친다는 글에 동의를 한건 제가 언니 돈을 떼먹고 안 갚겠다 이런게 아니라 돈을 갚을거야 갚는데 저는 방수의 관리비 2년치를 언니한테 안받고 언니도 2년치의 생활비로 쓴 금액을 안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진심 모르겠으니까 뭐 잘못된거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된건지 설명을 해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니가 댓글 쓴 것처럼 나 언니 통장 안 봐도 돼요 내꺼만 봐도 되는데 근데 언니가 계속 오해를 하니까 자기 통장도 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된건지 물어보는건데 논점이 자꾸 흐려진다고 내가 빌린 돈 내가 갚겠다는거고 금액을 몰라서 통장을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구요 7반 아니 남이 하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않을거면서 왜 자꾸 있던 거지같은 글 올려가지고 봐달라 그러고 의견 달아주기를 바라는건지 왜이래 그냥 펑해요 펑해버리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글쓰지마 제가 왜이러는지 잘 모르겠으면 추가글을 확인해주세요 8번 제가 봤을때 글쓰니는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니 이 세상 모든 지구인들과 아예 하나도 안맞는거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 사람이 있는 법이죠 2번 아니 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랑 안맞았다고 하는건데 뭘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 사람이 있고 이딴 소리를 해 미친건가 되됐으니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다 잘 맞을 수 없는거고 제가 언니랑 안맞고 여기 네이트판에 사람들과 잘 안맞아도 현실의 또 다른 사람들과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거고 니가 봤어요? 또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는건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거야 꼭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이해가 되는 타입이세요? 멍청하네 9번 됐고 돈이나 갚어 이 배망드가 어? 지가 필요할때는 졸라 빌려달라고 알랑방구 찾기다가 이제는 갚기 싫어가지고 발강하는 꼬라지좀 봐서 저는 돈을 갚을거에요 갚기 위해서 이렇게 글쓰는거잖아요 지금 10번 아니 이상하다 빌린 돈 먼저 갚으라는 말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면 지금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거야 설마? 어? 됐으니? 아니 제 질문이 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11번 추가연락 정리는 개뿔 교지같은 소리 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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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추가요 장난하냐? 일단 좀 통장을 보든 뭘 하든 돈부터 갚고 그런 뒤에 샘을 하라고 아니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거요? 니가 토해내든 아니면 더 쳐봤든 뭘 하든 일단 그전에 빌린 돈을 먼저 갚으라고 그런 뒤에 계산을 하라고 이 빡대가리야 네 됐으니? 너야말로 이해를 쳐못하고 계시네요 돈을 쳐 갚으시라면서요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쳐 갚아드릴까요? 금액을 모르는데 정확히 빌린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 그 기막힌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이 빡대가리야? 우와 돈을 갚기 위한 첫번째 스텝으로 얼만지를 알기 위해 통장거래내역을 보겠다고 말하라는거 이 간단한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고 어렵냐고 이 빡대가리야 아니 본인 스스로도 지껄을 보면 된다고 하는데 언니꺼를 굳이 또 보겠다는건 뭘까요? 왜 저러지? 뭐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건가? 아무튼 굉장히 굉장히 엄청난 쓴이 데려왔었는데 이 쓴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고를 때요 제일 먼저 보는게 일단 제목이죠 제목을 보고 뭔가 확 땡기는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옆에 댓글이 몇개 달렸는지를 봅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면 좋아요 그리고 딱 눌러서 들어갔는데 본문 안봅니다 바로 쫙 내려가지고 추천과 비추천이 얼마나 박혀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어중간하게 비슷하거나 어중간한건 싫어요 극단적인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이 3개밖에 안되는데 비추가 한 600개다 최고죠 반대로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역시 좋지만 그래도 비추가 많은게 좋습니다 왜? 비추가 많은건 대부분 이렇게 쓴이가 빌런이에요 물론 이정도로 말을 거지같이 하면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도 제가 거지같은 사연 가져와가지고 진짜 막 한 대 패고 싶은 연기 하면 그게 더 재밌잖아요 나만 그런가? 하하하하 아무튼 리슨이는 사실 이거 이유로 계속 싸우는데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한 말 또하고 또하고 하는거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